키야... 시원한 바다 좀 가고 싶다!!! 집이 씹스껏!!! 어? 어... 야! 짱구야!! 아 왜여... 이 늦아고는 새끼들 징예예쁘네 처 움직여야!! 으아아아... 우리 아버지는 토끼 새끼...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겁나게 많이 오네...? 음... 어? 어? 뭐여? 야하하핳 으어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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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박아버릇이야? 어? 그짝은 뭐든지 보이는건 다 잡아버린다는 전설의 딸잡이 뒤로도? 뭐야? 으허허 나를 어찌케 아요? 그짝도 잡는거 좋아한갑서잉 아니 근데 여기는 뭣담시 오셨대요? 헉 원피스 아? 원피스요? 요것이 인자 보물 지도야 이 집에 허블러게 이쁜 원피스가 있다고 하더만 사실 나가 원피스만 보면 환장해볼거든? 요 놈마 어둠에 세상 딸잡이 X때분 그여! 싸개싸개 움직여야 아니 근데 요건 모냥이 좀 이상한디? 롯이 이상해 큼직하니 꼭 내꺼 같구마 자신이 없는갑제? 놀라… 쥐발 X때부럽구마 뒤로 돌아서 가볼자고잉?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깟은디? 롯이 안 돼… 내 사진에 불만한… 이러면 내 사진에 부작용이라고 했어! 제일이 실패!